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생 상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목부터 거부감 확대를 지었죠. 파생. 그래서 우리 지금 파생, 리스, 현금으로 줄줄이 다 어려운 게 남아있거든요. 특히 파생 쪽은 지난번에 관계기업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고급회계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정도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파생이란 게 뭐냐 하면 어떤 상품이 있는데 그걸 응용해서 가지쳐서 나온 게 파생이라는 상품이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칠판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초상품이라는 게 있고 잠깐만요. 원래 있던 기초상품이란 게 있고 이걸 응용해서 만든 게 뭐냐 하면 파생 상품이란 거예요. 파생상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사과란 게 있죠. 사과는 원래 있던 거잖아. 사과가 기초상품이거든요. 근데 그 사과를 가지고 응용해서 우리가 사과 주스도 만들고 사과 잼도 만들고 사과 파이도 만들잖아. 그런 게 파생상품이란 거야. 아시겠죠. 우리 회계에서는 기초상품이란 게 어떤 거냐. 원래 거래가 되던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이란 게 있고 채권이란 게 있고 그 다음은 외화란 게 있죠. 달러. 이게 기초상품인데 이걸 응용해서 아주 머리 좋으신 분들이 뭘 하나 만들어내서 그게 뭐냐. 선도거래. 선도. 선물. 옵션.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수압 이런 것도 있는데 무시하게 그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있던 상품을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할 텐데 이걸 지금 책을 본문을 처음부터 차례로 쭉 이렇게 시작하면 얘 하나도 안 되고 잠이 오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업을 파생상품의 느낌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건지. 그 중에 선도거래 있죠. 파생 중에 대표적인 게 선도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제가 파생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얘랑 관련된 게 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제를 차례대로 두 개를 풀게요. 선도거래랑 관련해서 555페이지 예제를 하나 풀고 555페이지 예제를 하나 풀고 그리고 564페이지 가서 564페이지 가서 객관식 11번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풀어볼게요. 이 두 개를 풀면서 선도거래라는 게 어떤 건지 파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선도거래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555페이지 예제랑 564페이지 객관식 11번을 두 개를 차례대로 풀 테니까 일단 선도거래 정의부터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 이 예제 그 다음 이 객관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테니까 교재로 가서 538페이지 가서 내물번 개념에서 파생의 개념이 나와 있죠. 기초적인 상품이 있는데 이걸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 대표적으로 밑에 박스로 보시면 선도거래, 선물, 수합, 옵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중에 선도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박스에서 선도거래 제가 시간 10초 드릴 테니까 정의를 읽어보세요. 시간 10초 드릴 테니까 읽으셨죠? 읽어볼게요. 같이 선도거래 보시면 미래 일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내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거래라고 되어있죠. 이게 결론만 얘기하면 미래,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을 맺은 거야. 미래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맺은 거예요. 단, 가격은 지금 정한 가격으로. 아셨죠? 미래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한 가격으로 1,000원에 샀게. 미래 한 달 뒤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미래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맺었어요. 단, 가격은 지금 정한 가격으로. 이걸 보고 예제를 연결해 주세요. 555페이지 예제라고 써보세요. 선도거래 옆에다가 555페이지 예제. 그래서 555페이지로 갑니다. 가보세요. 555페이지 가서 위쪽의 예제를 봅니다.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완이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완이 있고. 이게 555페이지 예제거든요. 한번 읽어볼게. 같이. 자, 가셨죠? 3일은 X1년도 11월 1일 날 투기 목적으로 3개월 후에 100달러를 740원, 1달러당 740원에 매입하는 통화선도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보세요. 이게 미래에 달러라는 자산을 지금 4기로 계약 맺은 거죠. 아까 제가 선도거래 뜻은 미래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맺은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얘는 미래에 달러, 100달러를 4기로 계약 맺은 거죠. 단, 가격은 지금 정한 가격. 얼마? 1달러당 740원에. 이걸 무슨 거래라고 했냐면 통화선도 거래라고 불러요. 통화선도 거래라고 불러요. 선도의 뜻은 미래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맺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산? 통화 즉 달러를 지금 4기로 계약 맺은 거죠. 단, 가격은 지금 정한 가격 740원에. 친구랑 생각해서 친구랑 내가 있는데 친구한테 얘기한, 친구랑 계약 맺은 거야. 친구야 내가 언제 했어요? 3개월 뒤에 너한테 100달러 사고 싶어. 사기로 우리 계약하자. 그런데 그때 환율이 얼마 되든 간에 지금 그냥 740원, 지금 정한 가격 740원에 내가 100달러 살게. 라고 친구랑 계약 맺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환율 자료 보세요. 환율 자료. 환율 자료 보면 X1년도 11월 1일 날 계약 맺은 거예요. X1년도 11월 1일 날. 자, 그리고 3개월 뒤니까 11월, 12월, 1월 달이죠. X1년도 1월 31일 날. 이때 740원, 아, 저, 저, 740원에 100달러를 사기로 계약 맺은 거예요. 그런데 환율 자료 보세요. 환율 자료 보시면 환율이 현불환율이라는 게 있죠. 현불환율은 지금 환율, 지금 환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1월 31일 날, 지금 환율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30일 영어로 Forward Rate라는 게 있죠. Forward Rate라는 게 선도 환율 얘기하는 거예요. 선도 환율. 이게 뭐냐 하면 미래의 예상 환율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예상 환율. 써놓으세요. Forward Rate 옆에다가 선도 환율, 미래의 예상 환율. 그러니까 30일 Forward Rate라는 것은 30일 뒤에 예상 환율이고 90일 Forward Rate라는 것은 90일 뒤에 예상 환율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계 처리해 볼 테니까 그 밑에 해답에 프리 보세요. 프리에 선물 매입자가 있고 선물 매도자가 있잖아. 선물 매도자 과감하게 엑스패하시고 선물 매입자만 봐요. 선물 매도자는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나한테 달러를 팔아야 되잖아. 내 입장만 해볼게요. 나는 달러를 사기로 했죠? 740원에 3개월 뒤에 100달러를 740원에 사기로 계약 매진 거 아셨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해 볼 테니까 칠판 보시면 돼요. 회계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이 와야 돼요. 어떤 건지. 자, 볼게요. 친구한테 달러라는 자산을 미래 3개월 뒤에 4개월에 계약 매진 거죠. 유식하게 통화선도라 불러. 단, 가격은 지금 정한 가격. 이때 가서 환율이 얼마가 되든 간에 무조건 1달러당 740원에 사기로 계약 매진 거예요. 그럼 X1년도 11월이라 계약했죠? 계약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잖아. 그렇죠? 따라서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계약 매진 거니까. 자, 문제는 X1년도 12월 31일 날 이때 가서 뭐 하러 가느냐. 우리 회계에서 이때 계약 매졌죠? 이 계약을 평가를 해보래요. 계약을 평가해보래요. 계약을 왜 하래요, 그렇게. 아셨죠? 자, 그럼 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월 31일을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 뒤에 친구한테 100달러를 이때 환율이 얼마 되든지 간에 무조건 얼마의 사기로 계약 매진 거예요? 1달러당 740원의 사기로 계약 매졌잖아요. 그럼 740원, 1달러당. 그럼 나는 총 7만 4천 원이 있으면 한 달 지나서 한 달 되면 한 달 지나면 100달러를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12월 31일자 보세요. 환율 자료. 11월 30일 환율 자료 보시면 현물 환율 770원 보지 마시고 30일 포워드 레이트 보세요. 30일 포워드 레이트. 얼마로 돼 있어요? 760원 돼 있죠? 제가 포워드 레이트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시점에서 30일 뒤에 예상 환율이라고 했죠. 그렇죠? 30일 뒤에 예상 환율이 얼마래요? 760원이래. 그럼 생각해봐요. 나는 7만 4천 원만 있으면 한 달 뒤에 100달러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 예상하기로 다른 사람은 100달러를 가지려면 얼마를 주고 사야 돼? 이 시점에서 한 달 뒤에 예상 환율이 760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1달러당 760원 있어야 총 금액으로는 7만 6천 원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은 이때 100달러를 살 수 있죠. 나 기분 좋아. 슬퍼. 좋지. 나는 한 달 뒤에 기분 좋잖아요. 나 한 달 뒤에 7만 4천 원만 있으면 100달러 가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7만 6천 원 있어야지 100달러 가질 수 있으니까. 2천 원 기분 좋잖아. 기분 좋아해야 돼요. 아셨죠? 이걸 그래서 평가하래. 그래서 2천 원만큼 자산을 잡으래. 자산을 2천 원 잡고 대변은 이익을 잡으래. 대변에 이익을 2천 원 잡으래. 회계 처리에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느낌 봐주세요. 느낌 다시. 나는 한 달 뒤가 되면 100달러를 740원 1달러당 사기로 했으니까 총 7만 4천 원만 있으면 100달러를 손에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보니까 한 달 뒤에 실제 예상 환율은 760원이야. 다른 사람은 100달러를 760원 주고 1달러당 총 7만 6천 원 주고 살 수 있죠. 100달러를. 나는 2천 원. 내가 2천 원 기분 좋잖아. 나는 2천 원 아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자산 잡으래. 자산 2천 원 대변에 이익이 2천 원 잡으래. 여기서부터 벌써 멘붕 오죠. 느낌은 나시겠죠? 그렇죠? 이익이 2천 원 기분 좋다는 거. 그리고 책에 보시면 지금 해답에 11월 31일자 선물 매입자 보시면 차변에 개정과목이 통화선도. 해답 보세요. 차변에 통화선도라고 돼 있고 대변에 통화선도 평가 돼 있잖아요. 개정과목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셨죠? 이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산이고 이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됐죠? 그 다음 실제로 1월 31일 날이 되었어요. 그럼 나는 친구를 찾아가겠지. 그렇죠? 찾아가서 얼마를 주면 돼? 한국 돈 7만 4천 원 주고 100달러를 받겠지. 그렇죠? 그럼 보세요. 1월 31일 날 친구를 찾아가서 한국 돈 현금으로 분명히 이때 7만 4천 원에 총 100달러를 사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7만 4천 원 줘요. 그렇죠? 그리고 100달러 받겠죠? 100달러 받아가지고 은행을 찾아가. 그렇죠? 은행에서는 이때 실제 환율로 환전해 주겠죠? 이해하시겠죠? 1월 31일자 환율자로 보세요. 1월 31일자 환율, 현물환율 보세요. 현물환율 1월 31일자 진짜 환율이야. 지금 환율 얼마래? 780원이래. 그럼 보세요. 친구한테 7만 4천 원 주고 100달러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하니까 100달러를 얼마 곱해서 환전해 줄 거예요? 이때 실제 환율은 780원이니까 780원 곱해서 나한테 주겠지. 그렇죠? 1달러당 780원 곱해서 주겠지. 그럼 나는 780원. 나는 총 7만 8천 원 손에 줄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친구한테 7만 4천 원 주고 100달러를 받아서 은행을 찾아가니까 은행은 100달러 곱하기. 이때 실제 환율이면 780원 곱해서 나한테 현금을 줄 거 아니에요? 한국돈으로 그렇죠? 7만 8천 원 받았어야 됐죠? 그럼 4천 원 이익 받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작년에 자산으로 2천 원 잡아놓고 이익이 2천 원 잡아놨죠? 자산 잡아놓은 걸 지우래. 2천 원 지우고 그래도 지금 7만 8천 원, 7만 4천 원, 4천 원 중에 2천 원 지우고도 이익이 2천 원 남잖아. 그럼 추가적으로 이익 잡으래. 이게 첫 번째 선물, 선물이 아니라 손도거래 첫 번째 통화 손도거래라는 겁니다.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나는 이때 1달러당 740원의 달러를 이때 사기로 했는데 이때 환율이 실제로 얼마가 되었어요? 780원 되었잖아. 그렇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740원 사기로 했는데 780원 되었으니까 1달러당 40원 이익 받죠? 그건 아시겠지? 결론만 챙겨야겠죠? 그런데 총 100달러니까 나는 총 얼마의 이익을 본 거예요? 4천 원 이익 본 거지. 그 4천 원을 X1년도 12월 말하고 그리고 실제 환전했을 때 이거랑 합쳐서 2천 원을 쪼개래. 결론만 얘기하면 4천 원이 이익 본 거야. 이해하시겠죠? 다시 1달러당 이때 740원에 사기로 했는데 이때 환율이 실제로 780원 올랐어. 내 예상보다 올랐어. 그럼 나는 740원에 사기로 했는데 780원 되었으니까 1달러당 40원 이익 받잖아. 총 100달러니까 총 4천 원이 이익을 본 거죠. 4천 원이 이익을 이렇게 한 거야. 이해하셨네? 이걸 뭐라고 이렇게 불러요? 통화 손도거래 중에 얘는 지금 내 입장에선 나는 그럼 이때 환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쵸? 환율이 오를 거니까 740원에 친구랑 계약을 맺은 거지. 그쵸?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환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랑 740원에 1달러를 사기로 계약 맺은 거잖아. 총 100달러를. 그쵸? 이때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투자 목적이라고 불러요. 투자 목적. 단순하게 환율이 오를 거로 예상하고 투자 목적으로 지금 통화 손도거래를 이용한 거야. 말이 투자지 그냥 투기 목적이죠. 투기 목적. 투기 목적이라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 왜 우리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사재기 해버리죠. 그냥. 사놓잖아. 이래도 담배값이 오를 거로 예상하면 담배를 황창 사놓잖아. 똑같은 거지. 내가 이때 환율이 오를 거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돈이 있으면. 달러를 왕창 사재기 하면 되죠. 왜? 강남의 아줌마도 그렇게 하잖아요. 달러가 환율이 많고 나중에 오를 것 같으면 달러 왕창 사재기 해버리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있으면 달러를 왕창 사놓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때 740원에 100달러를 사기로 계약만 맺은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무슨 목적이에요? 환율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 목적으로 통화 손도거래 계약을 이용한 거지. 이해하시겠죠? 자 일단 이거 보세요. 첫 번째에요. 통화 손도거래. 미래의 달러라는 자산을 사기로 계약 맺은 거예요. 목적은 나중에 환율이 오를 거야. 분명히 오를 거야. 그렇게 예상을 한 거지.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달러를 왕창 사놓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달러를 그냥 정해진 가격에 사기로만 계약 맺은 거야. 그래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네 예상 740원인데 780원 되는 바람에 1달러당 40원 총 100달러니까 4천원만큼 이익을 본 거지. 무슨 목적? 투자 목적. 투기 목적. 됐죠? 이게 첫 번째 통화 손도거래 개념이고 통화 손도거래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다음 됐죠? 안 주고 놔둘게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교재는 어디로 가시냐면 객관식 가지고 갈게요. 객관식. 제가 예제 하나 풀고 객관식 푼다고 했잖아요. 564페이지로 갑니다. 564페이지. 자 케이스 두 번째 볼게요. 564페이지 가서 11번 있거든요. 그 11번 가지고 해 볼게요. 자 11번. 두 번째 똑같아요. 통화 손도거래가 있어요. 미래 달러라는 자산을 4기로 또는 사거나 팔기로 계약 맺은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 11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길어서 제가 끊어서 읽을게요. 그렇죠? 자 주 백두는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써보세요. 자 쓰셨죠? 백두는 X1년도 X1년도 9월 1일 날 미국의 제품 100만 달러를 1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3개월 후인 X1년도 11월 30일에 바뀌라 했다. 여기까지. 이때 11월 X1년도 11월 30일 이때 달러가 100만 달러 바뀌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100만 달러 곱하기 이때 환율을 적용해서 장부 얘기로 가겠죠. 환율 변동에서 했잖아요. 환율 변동 효과에서 했잖아요. 이때 거래일 환율 그러면 밑에 환율을 보시면 이건 진짜 환율이에요. 9월 1일자 환율 얼마예요? 1200원이잖아요. 그럼 이때 매출 채권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매출 채권 매출 잡았겠죠. 매출 자 이때는 11월 30일 9월 11월 30일 3개월 뒤에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 하면 100만 달러를 받는데 곱하기 환율은 이때 환율을 적용해서 장부에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환율이 1200원이에요. 1달러랑 1200원 그렇죠. 100만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치면 이게 숫자가 커서 제가 12억이라고 쓸게요. 12억이야. 12억 12억 이렇게 기록했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이 회사 사장님이거든요. 사장님이야. 사장님이야. 그 오리를 생각해보시면 3개월 뒤에 얼마를 받을 수 있어? 100만 달러가 손에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걱정이 돼. 뭐가 걱정될까요? 환율이란 건 바뀔 수 있잖아. 지금은 1200원이지만 나중에 환율이 확 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좋은 거지. 돈이 더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환율이 확 떨어질 수도 있죠. 이럴 때 1000원으로 떨어져 버려. 그러면 한국 돈으로 받는 돈이 적어지잖아. 그게 걱정되겠죠? 나 소심한 사람이야. 아셨죠? 환율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 1200원인데 이때 1000원이 되어버리면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들잖아. 한국 돈으로. 환율이 떨어질 게 걱정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가 써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그라미 1번 했지 않고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주 백두의 대표이사는 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써보세요. 쓰셨죠? 백두의 대표이사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대금의 가치 감소를 우려하여 됐죠? 여기까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얘를 유식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무슨 위험이에요? 환율 하락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쉽게 걱정된다는 얘기에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돼요. 오르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소심한 사람이야.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어떻게 밤마다 걱정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아까 제가 계속 읽을게요. 우려하여 X1년도 11월 30일 날 결제일이 도래하는 통화 손도 계약 100만 달러를 이용하여 환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때 3개월 뒤에 100만 달러를 받을 게 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돼요. 유식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걸 걱정 안 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뭘 이용하느냐? 통화 손도 거래액을 이용합니다. 이걸 유식하게 위험 회피 목적이라고요. 위험 회피 목적으로 통화 손도 거래 계약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냥 환율이 떨어질까 봐 걱정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걱정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서 위험 회피 목적으로 통화 손도 거래 계약을 이용하겠대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9월 1일자에 3개월 뒤가 되면 100만 달러가 들어오죠. 달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가서 11월 30일 날 미래에 달러를 파는 계약을 맺어야 됩니까? 사는 계약을 맺어야 됩니까? 달러가 100만 달러 3개월 뒤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미래 11월 30일 날 달러를 파는 계약을 맺어야 돼요? 사는 계약을 맺어야 돼요? 파는 계약을 맺어야지. 달러 100만 달러 받아가지고 파는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아셨죠? 그게 선도잖아요. 미래 11월 30일 날 달러를 파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단 금액인 지금 정해진 금액으로 아셨죠? 이때 정해진 금액으로 맺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계속 읽을게요. 아까 읽었던 거 그 다음 통화선도 네 번째 줄입니다. 문제 통화선도의 동그라미 3번 써보세요. 통화선도의 약정한율이 1150원이고 일자별 환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선도의 거래 형태 및 매출 채권 및 통화선도 관련 손익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라고 되어있죠.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11월 30일 날 통화선도 계약을 맺었죠. 100만 달러를 파는 100만 달러를 파는 계약을 맺은 거잖아. 그런데 환율 무조건 정해진 금액으로 얼마에 팔기로 했대요. 1150원에 팔기로 했대요. 이게 통화선도가 있잖아요. 미래에 3개월 뒤에 100만 달러란 통화를 팔기로 계약을 맺었죠. 단 금액은 지금 정해진 금액 얼마 이때 환율이 얼마 되든 간에 무조건 1150원에 팔기로 했대요. 환율이 오르면 손해볼 텐데 괜찮아. 이 사람은 무조건 픽스하고 싶어. 걱정 안 하고 싶어.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싶어. 일단 무조건 나는 1달러당 1150원에 팔고 싶어. 이해했죠? 회계처리 해볼게. 보세요. 일단 11월 30일 날 이때 와서 일단 100만 달러를 받겠죠. 외국으로부터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억으로 잡아도 어떤 매출 채권을 지우고 매출 채권을 지우고 12억 그리고 100만 달러를 받아요. 100만 달러를 받는데 장부에다가는 현금이라고 해서 100만 달러라고 쓸 수 없잖아. 이게 100만 달러라고 쓸 수 없으니까 이때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11월 30일 날 환율이 얼마래? 내가 예상했던 대로 1200원이었는데 1100원으로 떨어진 거야. 아셨죠? 환율이 알아야겠죠. 1100원. 그럼 곱하기 1100원 하겠지. 1100원. 그럼 이게 11억이거든요. 11억. 주의하실 게 이거는 장부에다가 한국 돈으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11억이라고 쓴 것 뿐이지만 실제로 이건 뭐예요? 100만 달러예요. 지금 100만 달러를 받은 거야. 아셨죠? 자 그리고면 12억이고 11억이니까 이게 11억만큼 외환차손 발생하죠. 비용이잖아. 손해받잖아. 외환차손이란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통화선도 거래약을 이용 안 했다면 만약에 책을 안 했다면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손해보는 거야. 1억 손해보게 생긴 거야. 손해받겠지. 근데 이럴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이때 1150원에 달러를 파는 계약을 맺어놨잖아. 그럼 하나 더 해야 돼. 플러스 100만 달러를 받았죠. 그리고 통화선도 거래 계약을 맺은 사람 찾아가요. 100만 달러들고 이거 들고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100만 달러 줘. 그렇죠? 그럼 현금이 사라지겠죠. 11억이 이거는 실제로 11억이라고 쓰긴 쓰지만 장부에다가는 실제로 100만 달러인 거지. 그렇죠? 100만 달러로 줘요. 그럼 이 사람은 이때 1150원에 내가 팔기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1150원 곱한 금액으로 현금을 주겠죠. 한국 돈을 주겠지. 그렇죠? 그럼 현금 받는 게 얼마냐 하면 100만 달러 곱하기 1150원에 내가 팔기로 했으니까 1150원 곱한 금액으로 나한테 현찰을 주겠지. 한국 돈 주겠지. 그렇죠? 이게 얼마야? 11억 5천만 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통화선도로 나는 얼마를 이익을 본 거야? 100만 달러 주고 이거 한국 돈으로는 11억 5천만 원하지만 실제로 100만 달러 주고 11억 5천만 원 받았잖아. 5천만 원 이익을 보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이걸 이익이 5천만 원이겠지. 0.5이라고 쓸게요. 5천만 원 이렇게 벌써 그럼 보세요. 이게 결론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100% 정확하게 이쪽에 손에 1억 원을 메꾸지 못했지만 통화선도를 이용함으로써 이 1억과 이 1억 그리고 이 중에 5천만 원 정도 절반 정도 손에 메꿨잖아. 이해하시겠죠? 이걸 뭐라 불렀어요? 위험 회피 목적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수출대금 받는 이 사람은 투자 목적으로 지금 통화선도 거래약을 이용한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하게 환율이 오를 거라고 의상하고 아까 저 사람처럼 달러를 사기로 계약 맺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수출대금 때문에 한 거니까 수출대금이 있는데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유식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걱정되니까 걱정 안 하고 싶어서 위험 회피 목적으로 통화선도 거래 계약을 이용한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보세요. 해답은 뭐예요? 해답은 결국에 달러 달러 파는 계약 맺어야 됩니까? 사는 계약 맺어야 됩니까? 파는 계약 맺어야 돼요. 그래서 통화선도 포지션이라는 게 파는 계약 맺어야 돼요? 사는 계약 맺어야 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 계약 맺어야 되고 답은 동그라미 1번이야. 매도 계약 맺어야 되고 한쪽에 외환차소는 1억 발생하죠. 손실이. 그런데 이쪽이 통화선도를 이용해서 5천만 원 이익 발생하니까 답은 동그라미 1번인 거죠. 다시 보십시오. 이해했어요?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통화선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이쪽에서 보세요. 이쪽에서 보시면 얘는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무슨 목적? 투자 목적으로 한 거고 유식하게 좋게 얘기하면 투자 목적인데 투기 목적으로 이용한 거고 이 사람은 달러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니까 위험 회피 목적으로 뭘 한 거예요? 통화선도 거래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통화선도 거래를 이용하는 거. 되셨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 응용해 볼게요. 응용 10번 가보세요. 10번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563페이지 가서 10번 봐요. 10번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달러를 나중에 갚아야 되거든요. 10번이 그 얘기예요. 지금 원자재를 수입하고 나중에 달러대금을 갚아야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나는 달러대금을 갚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달러를 사는 계약 맺어야 됩니까? 파는 계약 맺어야 됩니까? 나는 나중에 달러를 갚아야 돼요. 외국에야 돼. 사는 계약 맺어야 돼요. 미래에 파는 계약 맺어야 돼요. 사는 계약을 맺어야 돼요. 달러를 사서 달러를 갚아야지. 그죠? 그게 10번이거든요. 10번은 개인적으로 풀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아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회계처리 다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10번은 숙제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이거부터 먼저 개념이 와야 돼요. 이쪽에 와서 이거는 회계처리 몰라도 돼. 회계처리 모르셔도 되고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아 투자 목적으로 통화, 선도, 거래, 계약을 이용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알면 되고 얘는 회계처리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책으로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책으로 가봅니다. 교재 어디로 가시냐 하면 547페이지로 가세요. 547페이지 이쪽에 와서 다시 볼게요. 지금 저는 파생 중에 선더거래를 이용한 거예요. 선더거래를 설명드린 거예요. 하셨죠? 그럼 이 선더거래라는 게 파생 중에 선더거래라는 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가 단순하게 이거 있잖아요. 이쪽에 와서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매매 목적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매매 목적 단순하게 달러를 사고 팔기로 계약 맺은 거 매매 목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죠? 이 목적으로 한 케이스 이쪽에 와서 그래서 단순하게 매매 목적 또는 투자 목적으로 파생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목적이 있었어요? 아까 수출대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단순하게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출대금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위험 걱정하지 않고 싶어서 위험 회피 목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위험 회피 목적으로 파생을 이용하는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용어를 볼게요. 547페이지 가서 547페이지 밑에 네모 1번 파생 상품의 용어 정리 보겠습니다. 양거리 1번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란 게 걱정거리 아까 아까 수출대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 돼? 환율이 떨어질까 봐 환율이 걱정거리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거리 그렇죠?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란 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거든요. 대출 받았어. 그럼 나는 뭐가 걱정될까요? 은행에 대출 받았는데 나중에 돈 못 갚을까 봐 그것도 걱정되겠지만 이자율이 오를까 봐 걱정되겠죠. 이자를 확 올라 버리면 내가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럼 그런 경우라면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걱정거리가 이자율이 되겠지. 아셨죠? 수출대금이라면 환율이 걱정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양가로 2번 봐요. 위험 회피 수단 즉 위험을 걱정 안 하고자 결국에 뭘 이용한 겁니까? 파생 상품을 이용한 거죠. 파생 상품 중에 선도를 이용한 거지. 아시겠죠? 양가로 위험 회피 수단인 게 파생 상품 얘기하는 거예요. 파생 상품 그 중에 선도 거리를 이용한 거지. 아셨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위험 회피라는 게 아시겠죠? 걱정 안 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라는 게 통화 선도를 이용해서 한쪽의 이쪽에선 손해가 났지만 이쪽에선 이익으로 어느 정도 메꿨잖아. 손해를 메꿨잖아. 그러니까 한쪽 손해를 파생을 이용해서 한쪽 이익을 어느 정도 이렇게 메꾼다는 것을 부를 때 위험 회피라고 불러. 아셨죠? 다른 말로 해증이라고 불러. 해증. 이쪽에 가서 볼게요. 위험 회피를 다른 말로 해증한다고 불러. 유식하게. 해증한다. 한쪽 손해를 통화선도 파생을 이용해서 이쪽에 손해난 것을 어느 정도 메꾸겠다라고 하는 걸 해증한다고 불러. 아시죠? 그 다음 양가로 4번은 매매 목적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매매 목적인 거예요. 읽어볼게요. 위험 회피 목적이 아닌 모든 파생 상품의 거래 목적이. 즉, 얘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 목적이라는 거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해봅니다. 제가 이 두 개도 좀 더 할게요. 선물 옵션도 알아야 돼요. 선두를 이용해서 제가 회계 처리랑 두 가지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 설명드렸으니까 선물하고 옵션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선두랑 선물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책에다가 칠판에다가 써볼 테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메모해두세요. 파생 중에 제가 본 것은 선두를 본 거고 선물이라는 게 있고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선두란 것은 미래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맺은 거라고 했죠. 단, 가격은 지금 정한 가격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선두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셨지만 친구한테 팔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직거래하는 거예요. 어떤 공식화된 표준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친구랑 직거래하는 거예요. 친구랑. 여시겠죠? 직거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직거래하면 위험이 있잖아.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이 케이스에서 친구랑 지금 내가 이때 740원에 100달러를 1달러당 740원에 8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환율이 올라 버렸어. 나는 이익이잖아. 그럼 친구들은 손해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친구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 버리겠지. 손더걸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직거래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도망갈 수가 있어. 계약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게 뭐냐. 이게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은 공식화되고 표준화된 시장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선물 선도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 선도는 그냥 단순하게 거래 상대방끼리 직거래해서 위험이 있잖아. 한쪽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물은 공식화되고 표준화된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거래하는 걸 선물 거래라고 불러요. 아시죠? 이런 게 있잖아. 우리 소개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소개팅 하면 우리끼리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소개팅 하는 거면 이건 선도 거래 직거래 직거래하려면 좀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팅 하는 거 그러면 소개팅이 깨질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입해서 하는 건 선물 거래랑 비슷한 거지. 공식화되고 표준화된 시장에서 얼마 돈도 내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요. 그리고 이 선도나 선물은 중요한 게 계약은 계약인데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셨죠? 선도 거래 방금 달러를 반드시 팔아야 되고 반드시 사야 돼요. 의무야 아셨죠? 의무 근데 옵션은 옵션을 우리 했죠. 스탁 옵션 생각하시면 돼요. 스탁 옵션 스탁 옵션이란 것은 미래에 나중에 주가 오르면 내가 옵션 행사에서 주식을 사고 스탁 옵션을 배우셨잖아요. 우리의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져 주가가 떨어지면 행사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옵션이란 것은 계약은 계약인데 권리입니다. 나한테 유리하면 행사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행사 안 하면 돼. 우리 전환사체에서도 그랬잖아요. 전환권 그것도 옵션이죠. 만약에 주가가 확 올라가면 전환권 행사하면 되고 주가 확 떨어지면 전환권 행사 안 하면 되죠. 반드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건 권리인 거예요. 유리하면 행사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행사 안 하면 돼. 됐죠? 그래서 이것만 하는 메모이 되세요. 그리고 객관식 풀어볼게요. 메모하셨죠? 객관식으로 갑니다. 560페이지로 가세요. 560페이지 가셨죠? 1, 2, 3, 4, 5번 풀어보겠습니다. 1, 2, 3, 4, 5 1, 2, 3, 4, 5 한번 써보시고 읽어보십시오. 1, 2, 3, 4, 5 1번 볼게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이라고 했죠. 가로 안에 들어갈 게 파생상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은 주식, 재권, 이자율, 환율 등 이게 기초상품이라고 했죠. 기초상품 금융자산을 기초자산 또는 기초본수로 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초상품을 응용해서 만들어낸 걸 파생상품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정의만 그냥 물어본 거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다음 중 파생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죠. 파생금융상품 대표적으로 선도, 선물, 옵션이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게 동그라미 4번이죠. 주식은 기초상품인 거죠. 원래 있던 거지. 답은 동그라미 4번이고 2번 그 다음 3번이 좀 어렵죠. 파생상품은 주식, 재권, 이자율, 환율 등 금융상품을 기초자산 또는 기초변수로 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음 중 파생상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아닌 것을 물어봤죠. 동그라미 1번 최초계약시 쭉 나가다가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보세요. 이런 케이스라면 이 때 케이스 이때 파생 이용했잖아요. 동아선도고래 돈 들어갔습니까?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죠. 내가 하나도 없더라도 미래 자산을 사기로 계약 맺을 수 있잖아. 그 얘기 쓴 거예요. 아셨죠. 처음에 적은 순투자금액 투자금액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 아예 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 얘기 쓴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기초 변수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된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사과가 기초상품이면 사과주스가 파생이라고 했잖아. 사과값 오르면 사과주스값 오르겠죠. 그 얘기 쓴 거예요.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미래 결제된다. 맞죠. 미래 특정자산을 사과나 팔귀로 계약 맺은 거잖아. 됐죠. 답은 동그라미 3번이거든요. 3번은 그냥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결제방법은 차액결제가 가능하다. 차액결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가정으로 친구한테 내가 100만원 받을 게 있고 200만원 받을 게 있고 100만원 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은 파생은 총액으로 결제한다는 얘기는 200만원 받고 친구한테 100만원 준다는 얘기고 차액은 200만원 받을 게 있고 100만원 줄 게 있으면 내 때같이 100만원 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이게 차액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은 총액결제도 가능하고 차액결제도 가능하다. 답은 동그라미 3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다음 4번 보세요. 4번 다음 중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걸 찾으라고 보라 했죠. 동그라미 1번 기초 변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방금 했죠. 사과값 올라가면 사과지수값 올라간다. 그런 논리로 동그라미 2번 최초 투자 시 적은 금액의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방금 했죠.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통화선도는 매매 목적으로 동그라미 3번 미래결제되죠. 그럼 동그라미 4번 정형화된 금융시장에서 거래된다. 선도는 직거래라고 했잖아. 선물 같은 경우는 공식화되고 표준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선도는 직거래하는 거라고 했죠. 답은 동그라미 4번이 틀린 거예요. 선도 거래 생각하세요. 선도 거래는 공식화되고 표준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하셨죠. 우리끼리 직거래하는 거야. 그다음 5번 한다고 했죠. 다음은 파생상품에 대한 용어들의 정의다.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답만 할게요. 동그라미 4번이 틀렸어요. 선도 거래 읽어볼게. 동그라미 4번 선도 거래 수량, 규격, 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표준화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그건 뭐예요. 선물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아셨죠. 공식화되고 표준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선도는 직거래하는 거야. 아셨죠. 그냥 우리끼리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객관식 푸시다가 이건 안 푸셔도 되요. 라고 하는 문제 x표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562페이지 가보세요. x표하는 거 보지 마세요. 출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거의 희박해. 그리고 이걸 지금 설명하려면 제가 파생상품을 3, 4시간 떠들어야 돼요.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비유혈적이잖아.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562페이지 가서 아셨죠. 7번, 8번 x표하세요. 7번, 8번 x표하시고 x 안 풀어도 돼요. 아셨죠. 풀지 마시고 그 다음은 한 장 넘겨서 12번이 있거든요. 12번 12번도 x표하세요. 7번, 8번, 12번은 안 푸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있어요. 설명드리면 3시간 걸린다고 했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연의 계산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파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떠든 내용 이거 두 가지 이해했죠. 케이스1, 케이스2 두 가지 이렇게 하여 파생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